새끼들 면상 좀 볼까? 그럼 노크라도 해볼까? 벅시하라? 들어오라고 할지 그 사이보그 새끼들 존나 싫은데 빙들은 거기서 거기 아니야? 발렌티노 놈들을 봐 하느님과 상무 마리아를 모시잖아 그놈들은 그래도 명예가 뭔진 안다고 그래서 알기 쉽거든 원하는 거나 거래 방법이나 뭘 싫어하는지도 내 멜스트롬 이것들은 그냥 답이 없어 왜? 눌러! 인사해야지 뭐라는 얼굴인데? 로이스 있어? 벡스가 보냈어 안에 있지? 언제 오나 했네? 아... 아늑한데 밥은 몇 개만 두면 딱 좋겠어 시발... 아주 무슨 요새처럼 해놨네 여기 음식 공장 맞아? 보안이 되게 살벌하네 저거 다 호송대 털어먹고 챙긴 장비들일 거야 신체 파워가 다리같이 뭐였지 왜? 거기 뭐 좀 있어? 밀리테크 트럭이야 밀리테크 트럭이야 엘리베이터에 타 이 병신들아 괜찮아 그냥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, 베이 여긴 놈들 구역이니까 뭘 찾는다고? 로이스 만나러 왔어 거래하려고 로이스는 지금 바빠 할 말 있으면 나한테... 플랫헤드 로봇 있지? 모델, MT-0, D-12 그런데... 그건 왜 찾지? 우리 쪽 손님이 주문한 물건 가지러 왔어 브릭이랑 계산도 끝냈다던데? 로이스한테 얘기해보든가 아니, 나한테만 해 이 덤덤님한테 일단 소파에 앉아 봐 아, 뭐해, 존만아 너도 앉아 난 됐어 지발, 앉는 것도 힘드냐 빨리 앉으라고, 존만아 해볼까? 거참 반가운 소리네 앉아라고 할 때 앉아라 그러다 대가리에 바람 들어간다 재키, 왜 그래? 첫째, 이 새끼 말투가 전라 싸가지였고 둘째, 앉아 있으면 총 맞기 딱 좋으니까 앉아라고 할 때 앉아라 그러다 대가리에 바람 들어간다 재키, 앉아 느낌이 족 같은데... 모르겠다 그래, 그래야지 자, 분위기 좀 살리자고 바라봐 이게 뭔데? 에스키프야 사람 아주 골 때리게 만들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한번 바라봐야 한다니까 해봐, 한번 바라봐 난 됐어 뭐 좋을대로 해 아주 공주맘은 옵션 자, 여기 플랫테드 모델 엔티 공 D 하나 둘 밀리테크가 찾으러 오지 않을까? 저 카라 그래 찾으려면 찾아보라지 시리얼 넘버도 깔끔하게 지웠고 우리 소프트웨어로 잠금도 해제했어 돈만 내면 절대 걸릴 일 없어 봐야겠어 얼마든지 완전 짜는 놈이야 다이내믹 열광학 위장장갑에다가 레이븐 조종 샤드로 직접 타고 있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어 더 짜는 건 프로토타입 작동기에 티타늄, 바나디움, 테블라 합성으로 썼다는 거지 이것도 바바 신경까지 완전히 연결되거든 그래서 요 거미 친구가 벽을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 매달리면 으흠, 먹은 게 다 쏠리겠네 존나 쩔지 좋아, 우리가 살게 좋아 아주 좋아 그래드는 챙겨왔나? 브릭한테 졌잖아 예전에 브릭한테 졌잖아 여기 브릭이란 새끼가 있나? 내 눈은 안 보이는데? ク 그럼 새로 거래하자 저, 시X 약 좀 팔 줄 알아든 좋아 블랙헤드가 필요하다면 도움부터 확인해야겠는데 sovereign 걱정 마 여기 있어 이렇게 그냥 준다고? 눈 하나 감자감 코 하하하하하하 받을 거야 말 거야. 나 바빠. 근데 누가 보내서 왔어? 누구 밑에서 이러는지를 못 들은 것 같은데? 어, 덱스터디션이야. 덱스터디션! 그 돼지새끼! 버스피터 출발에 날려버린 그 새끼말지! 한 살 살! 아주 멀쩡히 살아있지?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. 거래는 할 거야 말 거야? 여기에 크라드. 아, 그 플랫해도 좋은 물건이야. 뭐 했을지 몰라도 잘 써먹을 수 있을걸. 이 시발시발시발! 이 탭 파면 됐다! 엉두에 붙어온다! 아들이여! 몸을 잡으라! 아들이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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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씹스들아! 아직 방침하지 마! 씨발! 남겼어! 저거부터 챙겨! 로봇이랑 조종샤드! 빨리! 로봇, 조종샤드! 다 챙겼어! 좋아, 가자! 빨리빨리 나가자고! 이제 여기서 나가자! 시원한 것 좀 봐야겠어! 시원한 것 좀 봐줘야겠어! 막, 또? 아, 냄새야! 이 고기봐! 맛도 더럽겠는데! 생산시설인가? 근데 너 고기 좋아하지 않냐? 어? 길이 여기뿐이야! 움직인다! 좋아! 빨리 가자! 가자니까! 잠시만요! 조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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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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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키벨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럴수가 잡았다! 내가 살래, 계속 공격해! 쉬어! 늦게! 흠 이럴수가 잡았다 했다! 그리고 이제 아쉬운 동 memoriz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도망간다! 뾰기 시대로 날려버렸는데!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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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. 나한테 막혀! 샷! 생긴 도룰! 자! 우수해 투로 내라! 우수한 뱁야, 뱁뱁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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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